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네이버라는 종목입니다. 순차적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고 우리가 원했던 자리 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첫 번째 지지라인 구간 어디에요? 이 검은색 선이죠? 이 라인까지 왔어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물량을 잡아가고 있고 조금 더 폭넘한 관계로 해서 이 밑에도 살짝 밀려 내려갈 수 있으니까 61선과 121선 이 라인까지 우리가 열어놓고 기다려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가 일단은 생각하기로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다가 변곡점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얘가 여기까지 밀려 내려가면 이 옆으로 있는 수평적인 지지라인까지 밀릴 수 있고 여기서 반등이 여기 라인에서 저항받고 눌림받고 이러다가 이게 검은색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체인이 되는 이거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여기 라인을 이렇게 지지라인을 잡잖아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원했던 방향은 이런 방향인데 그러지 않고 얘가 여기서 밀렸다고 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뭡니까? 여기를 돌파하고 이 라인에서 저항을 받다가 다시 돌파하면서 추세가 이렇게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을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라인에서 떨어지는 것들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여기 라인을 지켜주고 다시 이렇게 반등 나오고 이런 액션들이 가장 베스트의 모습이긴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게 가장 깔끔하고 좋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여기서 잡아가면은 반등이 나올 때 이 검은색 선이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평단이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반등 나오면 정리할 때 아무래도 수익 구간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짧게 볼 종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이후로는 얘네들은 또 반등을 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이버는 좀 길게 보고 같이 가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매도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세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가격 라인은 어디냐? 27만 5천원 정도가 될 거예요.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클릭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화면이 연결됐고요. 무료 종목 신청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희랑 시카 베팅 매매를 하게 될 건데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리스크도 없고 재미있을 겁니다. 그리고 빠르게 빠르게 결판이 날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거 매수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매도가 되면 좋죠? 이렇게 좀 단기장 관점으로 빠르게 뭔가 결정이 나는 것도 좋아하시잖아요. 이 시카 베팅의 매력입니다. 저희랑 일주일에 4개에서 6종목 같이 매매할 거고요. 하나에서 열까지 준비는 다 해놨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오시면 돼요. 그 오는 방법이 복잡하냐? 그거 아니거든요. 무료 종목 신청 이거 클릭 한 번 해주면 되거든요. 너무나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준비 다 해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시면 제가 초대해 드릴 거예요. 같이 OT 할 거예요. 어떻게 매매할 건지 비중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뭡니까? 저의 시카 베팅으로 종목 들어갈 겁니다. 한 2개에서 3개 정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놓치지 마시고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종목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